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포켓몬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노답 삼형제들의 모험 휴미님의 영상으로 바로 꿀잼을 잘 출발합니다 뽀뽀 또 시작이자 닝겐 트레이너놈들 파이리를 가만히 못 냅둬서 안달이에요 이번에는 부스터 데리고 왔네? 갸빈이 뭔가를 원하다면 내가 원하기를 원하자 좋아요 아 파이리 잡으려고 하네 에잇! 아이유! 아이유! 에잇! 너는 인간의 명령을 듣지만 난 내 스스로 내 선택을 결정한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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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인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부스터 좀 쎈데? 냥! 하하하하 자 들어와봐 그러면 꼬부기의 물방울 무읍 아 이거 너무 느리어 자, 저 공격이라고 하는거냐 이 자식아? 그래 는 웨이크고 진정한 공격은 꼬부기 등딱지 어택! 그리고 우와 너무 잔인한데요 묶어놓고 물방울 어택이라니 아, 발악해봐 한 번 더 뱉어! 자아 불이라서 물 공격에 완전 쥐약이에요 아파 죽을려고 하네 뭐야 꼬부가 꼬부기 너 왜 고민하는거야 자, 인간 잡아주마 인간 도망쳐 인간인간 자, 이제 부스터를 잡아보자 아, 죄송합니다 모든 걸 좋아할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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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다쳤는데요 너 어? 아, 그래요 진짜 죽을때까지 인간을 위해서 싸웠는데 배신당했어 배신당했어 오, 부스터를 이제 놔주네요 파일이 이거... 나중에 떡밥 되겠는데? 부스터가 나중에 공... 도와주거나 공격하러 올거 같은데요 다시 아, 엑셀럿 유스 엠퍼티, 차라맨더 아, 예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꼬부기 아까 왜 공격 안했냐 너 너 아, 맞네 자꾸 지금 파일이가 국로를 부수잖아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공격해야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마구 찔러대고 이거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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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이더라 우리 바바사 오, 오, 방금 하하하하 저번에 미싱노의 세계에 들어가버린 홍수몬이잖아 오, 지금 현실세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꼬부기는 약간 파일이의 사상이 약간 반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 트레이너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지 꼬부기 입장은 하, 인간을 믿어? 어이가 없네 well, what? Well, hear me out Would it really be so bad if we were? Let's be honest If we stop trying to figure this out on our own And just let a professional handle it for us Maybe we'd be a little better off 으아아악 파일의 신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렸네요. 우리는 인간 따윈 필요 없다! 짠지가 몇 번을 말해! 너네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캐터피 대왕이 또 공격하러 왔네요. 이쯤되면 약간 이 캐터피 대왕 로켓 탄 느낌이야. 저리 가라! 너를 위한 특제 악마 포켓몬을 준비한 궁극의 살인머신 포켓몬 세계를 무너뜨린 살인 기계 포켓몬의 등장 어? 뭐야? 잠깐만. 누군지도 까먹었어? 너무하네. 이상해심 머리 위에 있잖아. 저거 모자. 캐터피 모자. 진정한 힘을 보아라. 과연 누구야? 아니. 니들 아니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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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정도 안 파인이 그거야. 오늘의 공격은 시간할 필요 없다. 우리 애가 기대만 있잖아. 이제asting 더 준비가 안됐다. 출신할 준비가 안됐다. 네. 안됐다고. 왜 이런같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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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쟢.. 너. 너対ní. 너내를 위해 계속해서 훈련해왔어. 너내를 위해서 repairing, 자 니들아 죽여! 아 얘도 독공격하는구나! 독성애자 이상희씨가 대신 맞아줬어요 또 뭐지? 색깔이 니들아니 똑같아졌네 자리 가! 이 크강 모두 한 녀석들 오 역시 이성을 갖고 있는 꼬부기 이 크강 모두 한 녀석들 마탱이 갔네 지금 뭐야 저 위에 모자 오빠였어? 아 잔인해 진짜 진정해 그래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은 나올 뿐이야 우리 말로써 해결하자 그니까 니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대화가 되는거 맞지? 아 일단 꼬부기가 열심히 설득을 하고는 있어요 캐터비 대왕이 우리 친구가 될까요? 꼬부기 잡혀갔어! 거기 파헤리 독침 당해버렸습니다 잘 있어라 멍청한 도마뱀 뉴스 아 저게 완전히 당해버렸네 큰일이다 이러면 파일이 죽는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이상해씨 입장에서는 독약은 거의 마약 같은데요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진짜? 아 지금 캐터피 왕국의 본진으로 왔네요 거기에 이제 캐터피 군단들 오직 파헤리를 잡기 위해 피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완벽한 군대로 변신했다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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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니들아 귀여워 아이고 니들아 귀여워 아이고 니들아 귀여워 어? 뭐야? 캐터피 대왕이 꼬부기 트레이너가 됐어? 블루이? 블루이! 아 파랑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아 파랑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꼬부기는 이제 이 캐터피 왕국에서 파랑이가 되었습니다 아! 아! 서로 서로를 믿어주는 이상적인 왕국인가 어! 캐터피 대왕의 훈련법 어? 궁금하네요 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아... 아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헤헤! 블루이! 이 훈련 아주 거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넌 최강의 포켓몬이 될 것이야 예아... 음...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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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선생님 남자에요? 여자에요? 위스크스? 포이전 스팅 블루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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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